지금 다 올스타 받았던 사람 윤중호입니다 킬링파트의 주인공은 윤중호입니다 진짜? 하나 둘 셋 다음 생존자는 글자 수는 네 글자 그 이상입니다 세 글자잖아 네 글자 오케이 오케이 이 연습생의 연습 기간은 2년 미만입니다 2년 미만? 2년 미만이에요? 형이죠 윤중호입니다 지난 2주차 순위 저를 뽑아주신 스타크리에이터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뽑아준 지웅이 형 너무 고맙고 너무너무 사랑한다 고생했다 좀 한심 더 인다 이제 고맙습니다 지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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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킴다